DISM++를 이용해서 윈도우 설치하기. 윈도우 PL을 컴퓨터에 연결하세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하세요.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접속하세요.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세요. 다운받은 파일을 우클릭해서 폴더를 열어세요. 윈도우 설치 이미지와 무인 설치 응답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다운링크는 설명을 참조하세요. DISM++를 압축을 풀으세요. DISM++의 윈도우 설치 이미지, 무인 설치 응답 파일을 복사하세요. USB 윈도우 P의 적당한 경로에 붙여 넣으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단축키를 눌러서 부팅 메뉴로 진입하세요. 윈도우 P로 부팅하세요. 윈도우 P로 부팅 중입니다. 디스크 상태를 확인하세요. C 드라이브에 윈도우를 설치하고, UEFI 시스템입니다. DISM++와 무인 설치 응답 파일, 그리고 윈도우 설치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DISM++를 실행하세요. 파일 메뉴를 선택하세요. 이미지 설치를 선택하세요. 상단 찾아보기에서 준비한 설치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대상 이미지는 설치할 에디션을 선택하세요. 하단 찾아보기는 윈도우가 설치되는 드라이브를 선택하세요. 부팅 추가와 포맷 옵션을 체크하세요. 확인을 누르세요. 한 번 더 확인을 누르면 윈도우가 설치됩니다. 윈도우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탐색기를 열어주세요. 무인 설치 응답 파일을 복사하세요. 윈도우를 설치한 드라이브의 화면에 보이는 폴더 경로에 붙여넣으세요. 윈도우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세션 열기를 클릭하세요. 파일 관련 메뉴를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누르세요. 설치된 윈도우에 붙여넣은 무인 설치 응답 파일을 열어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재부팅 후 윈도우 설치를 마무리합니다. 윈도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5시 3 윈도우 4 14 15 16